네, 오늘은 버틴 파우치고 오랜만에 한빈 진영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사진으로서 힘든 시간을 가사로 할게요. 네, 업데이트의 디자인들은 왼쪽도 한번 가봐주시는데요. 오른쪽 한 달 안에 겪은 수행을 하고 한 달 안에 겪은 수행을 하고 편의식은 오랜만에 함께 왔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이렇게 언니들과 함께 언니들이 아침에서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다라는 단어를 써주는데 오늘 너무나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원히 여쭤봅니다. 언니들의 수고하자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 뭐지? 이렇게 감사합니다